그림자 효과 학지사에서 편했습니다. 융의 그림자 개념을 토대로 삶의 방식에 대한 해답을 다양한 관점과 예시를 통해 명쾌하면서도 알기 쉽게 기술한 책입니다. 융은 분노, 외로움, 상처 등 인간 마음의 어둠인 그림자를 정복하거나 해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경작해야 할 비옥한 땅이라고 말합니다. 이를 통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부터 유명 인사의 당혹스러운 행동까지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왠지 풀리지 않는 자신의 삶과 대인관계로 고민해본 경험이 있는 독자들이라면 책 내용에 더욱 깊이 공감하고 성찰하며 사랑하는 계기까지 얻게 될 책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